자 이번에 플레이해볼게임은 모조 2인풀이구요. 상대방 191점이네요. 저와 비슷한 플레이어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9 받았구요. 자 10. 9. 9. 11. 자 9. 아 들어오는게 별로 안좋네요. 카드가. 자 9 버리구요. 자 6. 6. 7. 12. 저는 7 버리겠습니다. 자 5. 자 2 버릴께요. 자 12. 저는 6 버리겠습니다. 자 12. 저는 6 버리겠습니다. 자 모조 타임이 됐구요. 자 7. 한장 받구요. 자 12. 또 한장 받아서. 어휴 크네요. 한방에 23점이네요. 자 너무 크네요. 자 카드를 제때 버리지 못하면 저런 일이 생깁니다. 자 저는 9 버리겠습니다. 자 1. 1. 좋아요. 8. 자 4 버리겠습니다. 12. 3 버릴께요. 11. 자 7 버리겠습니다. 자 11. 자 이번엔 7 버리구요. 11. 10 버릴거구요. 10. 10. 19. 저는 10. 111. 됐네요. 자 모조 타임입니다. 저는 1 버리구요. 자 저도 1. 자 저는 1이기 때문에 상대방 10점 추가로 얻네요.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. 상대방이 먼저 합니다. 4 저는 5 4가 더 왔네요. 12 11은 좀 벌릴게요. 11 10 10 4 10 6 9 6 9 모조타임 되겠네요. 아이고야 8이네요. 8 이번엔 8점으로 모조타임 될 것 같아요. 타이밍을 좀 잘못됐네요. 제가 8인데 상대방이 8점을 넘기나요? 아이고 10 8점인데 자 상대방의 8점을 아이고 찬스를 놓쳤네요. 8점에서 이번에는 제가 질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이 7 8 9 10 이네요. 10점으로 자 안타깝게 졌네요. 그래서 자 2인풀 모조 했는데 자 1대 53 이네요. 저는 1점 1대 53으로 아주 압승을 거두었네요. 모두 즐거운 부득게 마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